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말씀입니다. 8장 말씀입니다. 9장 말씀입니다. 9장 말씀입니다. 9장 말씀입니다. 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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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대로 그들을 보면서 다산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다산의 신으로 숭배됐으며 아이를 낳는 산모를 돕는 신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론이 이집트의 그 물 위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미니까 개구리가 올라와서 온 땅을 덮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구리가 귀엽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래도 이게 한두 마리 있을 때 귀여운 거지 온 땅을 덮었으면 말도 못할 것입니다. 개굴개굴 우러댄다고 생각하면 시끄럽기도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이집트 왕의 요술사들이 또 자기의 요술대로 개구리를 생기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술사들은 눈을 속여 개구리가 생기게는 하는 것처럼 있는 능력이 있어 보이는지는 몰라도 개구리를 없앨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흉내와 범위가 딱 거기까지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말합니다. 개구리를 언제 나일강에만 다시 있게 할까요? 이제 온 땅이 없고 나일강에만 있게 하는 게 언제일까요? 모세에게 물어봐요. 바로가 내일이라고 하죠. 바로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자 그렇게 됩니다. 이 시점을 왜 정했을까? 그저 사람들이 자연현상의 일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집트 왕에게 그 시점을 정해서 그대로 이루어져야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임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지요. 16절부터는 땅의 티끌, 먼지, 히브리어로는 아파르라는 뜻인데요. 땅의 흙이라는 뜻입니다. 이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이 벌어집니다. 세대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이가 많았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 세대는 아니지만 학교를 다닐 때면 선생님들이 자신들의 학창생활을 얘기해 주실 때 이 잡는 날이 있어서 옷 소매나 이음새 부분에 있었던 이를 잡았다고 이야기하셨던 것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몸이나 가축의 몸에 기생해서 따갑고 간지럽게 하며 피를 빨아먹고 살아갑니다. 땅의 흙이 이가 되었다면 그 수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재앙은 땅의 신 개불을 저격한 것인데 생명과 풍요로 여김받던 흙을 통해 괴로움과 고통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땅의 신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무력한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술사들에게 변화가 생겼어요. 이 일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였으나 만들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루에게 고백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드디어 이 재앙의 목적이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여호와는 이집트의 신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오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파리대 재앙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단계를 점점 높여가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취해 나가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가며 묵상하는 가운데 단순히 이게 이집트 사람들을 향한 경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불상이 있으십니까? 저희 집에는 없습니다. 저희 집에는 부적도 없어요. 나무나 돌로 만든 신상도 없습니다. 저는 개구리를 신으로 생각하지도 않고요. 먼지나 흙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상 숭배의 자유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하나님만 섬기지 우상은 믿지 않지 어떻게 미개하게 나무나 돌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다 절을 할 수 있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눈에 보이는 우상은 섬기고 있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린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공의 신을 섬기며 성공이야말로 인생의 참된 목표로 생각하지요. 음식의 신을 섬기며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며 만족을 찾기도 합니다. 정욕의 신도 섬기고요. 돈의 신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때때로 유튜브의 신도 섬겨요. 가족들이, 자녀들이 나의 신이 되어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물질만능주의, 돈, 성공, 형통 이런 것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우상입니다. 이것들을 얻기 위해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이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의 산에서, 시험산에서 받으셨던 시험처럼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세상을 다 주겠다 말하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상 숭배가 남의 이야기 같고 나와는 상관없는 자유로운 주제같이 여겨질 수 있겠지만 실상은 우리의 삶의 깊은 곳까지 뿌리내린 수많은 우상 숭배가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지니 목사님의 책, 가난의 거하다에 보면 텔 아라들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성소가 발견되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과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었대요. 입구쪽으로는 성전뜰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안쪽으로는 성소가, 그 안쪽으로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로 들어가면 분향단이 두 개가 나온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가 있거든요. 왜 두 개가 나오냐. 그 분향단 뒤로 돌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그 돌기둥도 두 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성소에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 게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신을 같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 신의 이름은 아세라. 원래는 바알의 아내의 신처럼 여겨졌는데 하나님이 남신, 남자신이라고 여겨지니까 한쪽에는 남자신 하나님을, 한쪽에는 여자신 아세라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주님을 섬긴다라고 믿고 따르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우상들을 우리의 삶에서 섬기고 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요, 썩어질 것들입니다. 13절,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개구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재앙이 끝나니 개구리가 온갖 곳에서 나와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서 무더기로 쌓으니 그 안에서 악취가 났대요. 상상하기도 싫지만 정말로 지독한 냄새였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썩어가는 개구리를, 악취 나는 개구리를 보며 그 개구리가 아깝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다산을 허락하는 신이기에 내가 소중하게 보관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던 사람은 있을까요? 그 정도면 정신병이지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렇게 썩어버릴, 아니 이미 썩어진 개구리를 우리 마음에 두고 살아가진 않으십니까?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썩어질 것들의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에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없어져 버릴 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빨리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 그가 회심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나에게 순결을 주소서, 절제를 주소서, 그러나 아직은 마소서 왜 아직은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 이 땅에서의 삶이, 썩어진 것들이 주는 만족이 그의 생각에 더 좋았으니까 그렇겠지요. 붙들고 있는 것이 이미 썩어서 악취가 나는 개구리 시체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자기 집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당에 가지고 가서 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구석구석에서 여전히 썩은 개구리를 모신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 냄새 나는 것들을 주님께 다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참 감사한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여전히 찾아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은 썩은 냄새 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곳을 깨끗하게 치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오시기 위해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깨지고 엎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온갖 악취가 진동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간절히 우리보다 우리를 더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합시다. 그 자리에 주님 한 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개구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입니다. 죽으면 썩는 냄새 나는 그냥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썩어져 갈 것을 섬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더욱더 붙들며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개구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집트 사람들은 신으로 섬겼는데 하나님 그 우매한 모습 하나님 나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썩어져 갈 것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그것을 내려놓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부원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썩어져 갈 것을 섬기며 살아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게 하소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바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로 기도하실 때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에는 크게 한 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신 후 개인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게 하소서 아버지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오길 원하시고 나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시고 와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치워주시기 위해 계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연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게 하소서 썩어져 갈 것을 섬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사람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세상에 그 미련한 것들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십자가의 도를 의지하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살아내는 자 되기 원합니다. 부활이 하나님과 우리 안에 아무 영향 미치지 못하는 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요 소망을 넘어선 확신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